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19번 들어가겠습니다. The interviewer. 이해를 붙었죠? 인터뷰하는 사람은 was polite. 공손. 공손했고. 그리고 주어 한번 떠넣을게요. 인터뷰 보는 사람은 CJ일치. 과거 1번, 과거 2번이죠. 물었어. 줄리에게. 의주동. 무엇을? 줄리가. could do. 할 수 있는지. 그 다음 말했는데. her 그녀에게. what the job entailed. 무엇을? 의문사. 그 직업이. 주어. entailed. 수반. 하는지. 그리고 what도 의문사. the salary. 주어. would be. 봉급. 봉급이. 봉급이죠. 봉급이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말을 해줬어. 그래서 간접은 남발 구조죠. 지금. 줄리의 hopes는 희망들은 star 시작했는데 to rise 올라가기를 시작했어. 목적어. 그리고 줄리는 시작했는데 to think 목적어도 생각하는 것을. that은 접속사고요. he viewed. he는 인터뷰어죠. 여기서는. 인터뷰 보는 사람이 봤다고. her. 줄리를. as는 로서겠죠. the right는 올바른 사람으로서. 포도잡 지갑을 위해서. so. 그래서 줄리는 not prepared. 또 비동사 pp로 썼네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다. 포도샵. 충격인데. 어떤 충격이냐면 they came at the end of the interview. interview end. 끝에 어떤 충격을. 인터뷰어는 rose 일어났는데 그의 의자로부터. 그리고 extended는 뻗었다. 뻗었는데 그의 손을. 그리고 thanked. 악수하려고 손 뻗었단 말이에요. 감사했는데 그녀에게 폴천 시스테디의 명사 온 것에 대하여. 그러나. 자. regretted부터. 자. regretted에는 유감. 후회하다면 좀 이상하죠. 유감인데. 자. he. 인터뷰어는 didn't feel. 자. 느끼지 않았어. 자. 데도 접속사고. 자. 줄리가 suitable. 적절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는데. 포도잡. 자. 직업인데. 자. he had in mine. 어떤 직업이냐면은. 대생약 구조죠. 자. 인터뷰 봤던 사람이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는. 줄리는 디플레이티드. 낙담. 자. 낙담감을 느꼈고. 줄리는 could only just manage. 자. 오직 could manage란 말은. 어법상 느낌이. 겨우 할 수 있었다. 겨우 감사할 수 있었고. 굿바이 라고 할 수 있어. 인 리턴. 대답으로. 자. 할들리 부정어죠. 자. 줄리는 할들리. 거의 볼 수 없었다. 없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을. 자. 예전은 시간절이겠죠. 오모할 때겠죠. 줄리가 walkthrough. 걸어서 통과할 때. 리셉션. 접수대. 자. 리셉션 접수. 점수대. 자. 접수대를 통과해 볼 때. 자. on the way out. 가는 도중에 있던. 자. 도우. 자. 비록. 자. 줄리가 디드. 강조영법이네요. 정말로. 매니즈 투. 그것도. 겨우하다. 자. 겨우. 겨우하다면 겨우. 자. 겨우 투 스마일. 웃을 수는 있었지만. 투 더 리스폰스. 응답인데. 자. 리셉션 리스트는. 이 접수대에 있는 사람의 굿바이 란 말에. 자. 그 디스포인트먼트. 실망감. 실망감은 만드는데. 줄리가 느끼도록. 자. 그러면. 클로스 투 티어스는 눈물에 가깝도는 거의 눈물을 흘린 만큼. 이란 뜻으로 의욕하면 됩니다. 희망에 부풀었다가 현실을 깨달은 줄리겠죠. 그래서 인터뷰 보다가. 아. 처음에는 되게 잘해주니까. 아. 하나 됐네. 했다가 알고 보니까. 참교육 당했습니다. 그래서 울고 있는. 그것을. 우리 정리하고. 비키씨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 면접에서 탈락한 줄리. Limit. 감사합니다.